지난 1차 시에서는 우리 경사강법의 모티베이션, 경사강법을 무엇인지, 경사강법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코드로 구현하면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강법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x스타를 찾기 위해서, 이 극값을 찾기 위해서 즉 f' x스타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xk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만약 f' x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즉 하강하는, 이쪽으로 하강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 gk가, 즉 f' xk가 0보다 작으면 xk 플러스 1은 xk 마이너스 에타 gk로 세트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 다음 xk 플러스 1이 이 xk보다 x스타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동해서, 예를 들면 gk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럼 xk는 xk 플러스 2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되죠 이게 플러스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래서 xk 보다는 xk 플러스 1이 조금 큰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f' xk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우리가 gk가, gk가 f' xk가 0보다 크다면 같은 식으로 xk 플러스 1을 xk 마이너스 에타의 gk로 세트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런 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x, 이 에타 gk가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xk 플러스 1은 xk보다 플러스의 숫자를 조금 빼주는 데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즉,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xk는 xk 다음에 xk 플러스 1이 xk에 더 가까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경우건 이 경우건, 즉, 기울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xk 플러스 1을 xk 마이너스 에타의 gk로, 여기서 에타는 러닝 레이트라고 말씀드렸죠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는,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간에 f of x1 보다 f of x2는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작아지죠 같은 식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xk를 잡으면 f of xk는 점점 더 감소하는, 함수값이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이때 저희가 사용한 에타는 러닝 레이트인 학습률, 에타는 마이너스 gk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도구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적절한 크기의 에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에타가 너무 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xk 다음에 너무 큰 에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에타의 gk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멀리 가서 이쪽에, 이 x스타를 넘어서서 이쪽에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k는 여기겠다, xk 플러스는 이쪽으로 오면 그러면 이게 수렴해 가는 게 아니라 왔다, 또 너무 큰 걸 하면 다음에는 또 이쪽에서 너무 에타가 크면 이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수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타는 크기를 적당히 작게 잡아줘서 이 xk가 수렴하게끔, x스타에 수렴하게끔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타는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에타를 충분히 작게, 아주 작게 잡아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 x스타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에타를 너무 작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에타의 gk가 이게 아주 작아져서 그래서 이 xk, 다음에 xk 플러스 2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너무 이렇게, 이 xk로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이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돼서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타는 적당한, 적당한 크기의, 적당한 크기의 에타를 잡아줘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률은 대개 10에 마이너스 6승에서 1사이 즉 0.00001에서 1사이에서 보통 정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 초기 학습률로 에탈 0.1 또는 0.01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 우리 예에서도 에타는 0.1이나 0.01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죠 함수 f of x의 최소값을 구하자 x0를 0점에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에타는 0.1, 그리고 이 필러는 아주 0에 가까운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잡아주죠 그럼 f' of x의 인계점은 f' of x는 4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퀄 0이라고 하면 x는 0.75쯤 되는데 자, 여기가 인계점이 되겠죠 0.75, 자,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런 이차함수죠 이 최소값을 구해서 f of 4분의 3이 0.875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f of x를 정해주고, 그 다음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 초기 근사, 초기 값을 x0를 0으로 시작하고 토로런스는 10에 마이너스 6승, 엡실런은 10에 마이너스 6승으로 하고 에타를 0.1로 세팅해준 다음에 이 그래디언트 디슨트 알고리즘을 메소드를 알고리즘을 코딩을 돌려주면 그러면 이게 xk는 xk 플러스인 xk 마이너스 엣타 곱하기 gk, 즉, 데리버티브죠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렇게 x1, x2, x3, x4 해가면서 xn이 x스타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 이터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0.75에 수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같은 조건을 사용해서 최소값을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